안녕하세요. 송예슬입니다. 브이리그 올스타전 투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투표는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니까요. 그럼 가보실까요? 후! 우선 올스타전 투표 페이지에 입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투표는 네이버 아이디당 1일 1투표 K스타 남자부부터 V스타 여자부까지 순차적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V스타 남자부에 소속된 우리 카드 선수들을 뽑아주세요. 꼭이요. 우리 카드 선수들의 숨겨진 끼가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의 힘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투표는 1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카드 선수들에게 꼭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 전복이를 뽑아주세요. 시윤이를 뽑아주세요. 제욱이를 뽑아주세요. 상욱이 뽑아주실 거죠? 저 뽑아주세요. 나경북을 김시욱을 이상욱을 도제욱을 뽑아주실 거죠? 저 뽑으셔야 돼요. 네. Bapt seal요. highlights Batäl bien. 확실히 뽑아주세요.